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할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디아와 스가려와 느다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니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두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메 플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애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적속대로 일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드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야 아나니니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드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밭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거느렸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특세 때는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평일에도 새벽기도 인원이 더해야 절터인데 여러분 서로 권면에서 좋은 가을에 한국은 아직도 열대야가 오늘은 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지속된다고 그러는데 독일은 약간 덥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의 저의 묵상 주제는 여호사밭, 여호사밭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아마도 굉장한 애석한 탄식을 표할 때 그렇게 두 번 부릅니다. 압살롬, 압살롬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 압살롬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탄식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지만 그러나 뭔가 사랑받지 못할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반역의 칼을 뽑았던 아들 아픈 손가락 대항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피의 길을 떠났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인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 사람으로서 반란은 진압해야 되었습니다. 비정한 장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까 싶어서 압살롬의 생명은 구하라고 했지만 요압은 아마 주군을 위해서 후한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를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그를 내칠 것을 유언한 바도 있죠. 압살롬은 결국 에브라임의 숲에서 머리가 걸리고 그리고 요압의 창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애곡 소리가 숲으로 널리 퍼졌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압살롬, 압살롬입니다. 요압살롬을 제가 두 번 쓴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그도 두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 다윗과 솔로몬 또 로범과 아비아와 아사와 이제 사대에 이르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가장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밭의 25년 재위와 인생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또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 다윗의 처음과 나중을 구별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의 처음이라는 말은 가장 순수하고 빛나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언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 믿음 그건 나중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처음 믿음 여러분 그 처음 믿음 가운데 서 있으시나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자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규밖에 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거듭난 믿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 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요사와 하바스는 그 다윗의 처음 믿음에 서 있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명기와 그리고 이 역대기의 주제가 함께 만나는 신명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길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각축전 속에서 역대기는 이미 포로기를 경험한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전심으로 찾는 것 그것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왕국유다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던 이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니까 몇 왕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전심으로 주를 찾았고 따랐던 사람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호사밭, 여호사밭 그는 분명히 위기가 있었고 자칫하면 그의 선왕들처럼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사밭은 마지막까지 위기를 극복해내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작은 롤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롤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먼저 여호사밭은 지혜와 능력이 솔로몬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그 처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부강국의 형제들은 여로보함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로보함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한국 유다에는 다윗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은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언약과 그의 이상은 그 아들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락골이 이 모양인데 한 사람 하나님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그 유저는 대표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DNA로 이해하니까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DNA만 바로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역사와 문화는 중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독일교회가 다 죽었다 그런 것은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난 DNA가 살아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중흥기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바스는 다시 솔로몬의 그 번영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분명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항상 선택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유부단하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서 갈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혜가 없고요. 그 지혜가 없다면 분명히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송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받은 재능이 있어도 억지로 잡아줄 때는 좀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바스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씁니다. 그 앞선 왕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 이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왜 위로하고 서로 돌보아야지 왜 양육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공동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의 선이 있다는 것은 국력을 말합니다. 국력은 분명히 그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의 땅에서 철이나 니켈이나 아니면 가스나 석유가 나오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제가 쿠웨이트 집회에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몰에 거기는 에어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면 쇼핑몰에 모여서 거기서 놀고 먹고 이렇게 무슬림 국가여서 현지인들이 청년들도 다 옷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싸우고 사우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쿠웨이트 사람들은 하얀 거 하고 사우디 사람들은 행주 같은 거 있죠. 문이 격자문이 되어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쓰고 오면서 젊은 여성들이 역시 이거 하고 히잡이인가요? 그거 하고 이렇게 가면 그 옷 전체 무슬림 복장 한 청년들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쟤들 뭐 하냐고 했더니 아 지금 썸 타는 거라고 와서 이렇게 꼬시는 거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 옷은 그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그냥 문화일 뿐이지. 그런데 거기는 전기세도 없고 세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달러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길가에 냉장고가 그냥 있어서 물은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놓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365일 틀어놓는 휴가를 한 달간 가도 에어컨을 틀어놓는 그렇지 않으면 집이 상한다고 에어컨을 틀어놔야죠. 그리고 불은 아무데나 켜있는 바닷가에도 휴양찬란하게 불을 다 켜놓고 전기세가 없는 나라 그런데 차들이 전부 다 길에서 다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차를 타면서 핸드폰을 본대요. 결국 차들이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아마도 무슬림 율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팔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수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힘 그것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였어요. 높지 않아 보였어요. 공항에 들어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왁자짓거라면서 와악 하고 몰렸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예요. 왕족이 어디에 갔다 들어오는데 왕족이 물론 왕은 거기로 들어오지도 않겠죠. 전용 공항으로 오겠죠. 그런데 왕족 중에 일부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돈을 확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려고 사람들이 확 그런 걸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비해서 그들의 국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사밭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백성이 국력이 높았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공동선 그들의 동일한 목적과 신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정신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바라보는 목적과 그들에게 공동선이 분명해지기 때문인 거죠. 무슬림 국가들이 굉장한 동일한 기도시간 또 그 고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배우는 그 가르침 속에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언젠케 하는 힘과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견고한 영적 중심이 서 있는 지도자와 또 그 공동체는 분명한 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왕국 내에서도 또 그 너머에서도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제 예물을 조공을 가지고 여호사밭을 찾아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밭 때에 군사력이 증강했습니다. 군사력은 전제적인 군주나 폭군이 강제로 동원해서 증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국력이 신장되면서 군사력이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루호보암 때 18만 명 아비아 때 40만 명 아사왕 때 58만 명 여호사밭 때 외칠까요? 116만 명 오늘 읽은 그 숫자를 다 합하면 116만 명 또 그 중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뛰어난 장군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군대를 이끌었다. 그래서 116만 명 저는 군사력은 정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문화가 결집된 군사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밭은 종교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군주였을까요? 그런 사람을 신정정치 curse 지도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보면 예언자나 주수를 하는 사람들이 단을 해놓고 비를 부르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오오오오오오 하면서 그 기운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체제를 신정정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려시대 신돈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지만 혹세무민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다리 이렇게 들고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거죠 요사밭은 그런 것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세상을 정교적인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아주 지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뿐이지 국가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신앙은 자기 혼자 골방에서 믿을 뿐이지 겉으로는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미국의 결정적인 역사적인 변곡점을 이뤘던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는 대단히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지미 카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그가 저지아주의 땅콩 농장 주인 출신이잖아요 흑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기는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는데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종교적인 편파라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종교적인 중립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우선순위이고 신념체계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적인 세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세계를 다스리는데 어떤 편파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사밭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것은 한 지도자의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라고 군대에게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와 군사는 그 지도자의 우선순위와 정신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0은 0이고 6은 6입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리더인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위처럼, 솔로몬처럼, 전성기에 그들처럼 또 여호사바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느해미아처럼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구별되어 있었고 0은 0이고 6은 6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둘은 서로 섞이지 않았어요 두루치기로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섰을 때 갑자기 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명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를 던입어서 위를 채운다든지 자기 혼자 살짝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 혼자서 드신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육체적인 조건 가운데 그는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육체로 보내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피해가는 돌려막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셨지만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늘의 열두형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땅의 일을 구별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로 그 두 세계를 이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뭔가 개벽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측근의 배신에 의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비극의 영웅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여호사바스는 물론 연약한 인간이고 또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서 당연히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다윗을 통한 그 약속의 줄기의 힘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던 여호사와선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역대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그 앞에서 증폭시킨다 그런 것입니다 내 손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내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그냥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을날의 기도 릴케의 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매맺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피동적인 기도로 주님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요 라고 탄식 같은 기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씀 묵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독했던 생명의 말씀도 있고 또 매일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큐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까지는 있는데 결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영감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열매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깨알같은 결단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자꾸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들이 자꾸 드려지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옳으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전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불을 짓고 내가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기도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셔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틀렸습니다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중심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다시 왕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걸음을 내어 뒷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한 걸음을 내어 뒷게 하여 주옵소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맴돌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맴돌고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 아이다 나는 연약해서 어떻게를 못하겠고요 한 걸음도 못 뒤딛겠고요 그리고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그냥 단체로 이혜인 수녀 시집을 구입합시다 그래서 그 신화 낭송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요간 먹는 길이니까 세상에서 요간 먹고 글쎄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냥 탐구 중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도는 간접화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헤미아가 어떻게 그 수많은 대적자들과 자기를 질시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정말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유대인 출신의 페르샤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해관계로 전부 다 나눠먹고 130년 동안 무너진 성벽 건들기만 해봐라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52일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행정기한가에 기한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알 같은 자기의 결단이 없었다면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중에 말을 타고 성벽을 돌면서 벌써 AI처럼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추진해서 대적자들은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이제 시작하겠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행로에 피곤하고 권하셨고 그리고 굶주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을 오차없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시스의 배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절로 조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평안과 또 권세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사밭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언제나 그래왔지만 그래야 될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올릴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특별 새벽기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1년 전이죠 정확하게 하면 2013년에 왜냐하면 제가 그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매일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와서 그때는 30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200명 이상, 11년 전에 200명 이상 나와서 했는데 지금 11년이 지났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성전도 가지고 있고 주차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숫자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300명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봤어요 제가 11년 전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이유는 분명히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지 않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결단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나 그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어? 먹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한테는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주제이신 주여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정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세요 오케이 받았어요 그럼 나 갈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순정과 진정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서 있는 목회자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냐고요 하나님 창밖에 잠수교가 보여요 뭐 그 정도 얘기하라고요 야 또 멋지다 감수교 범람 안 했니? 그런 대화를 나누라고요 그는 유다의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전심으로 여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사밭은 점점 강대하여 졌고 그리고 역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은 그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서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자칫하면 이제 몰락할 수도 있었는지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그리고 주님처럼 선명하게 인격적인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는 분명하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특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먹상에서 제가 그렇게 결단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냥 지나가신 분도 있겠지만요 400명 이번에는 400명 우리가 와서 꼭 기도하면 좋겠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은 제가 저에게 100번만 안수를 받아라 목사님이 힘이 있나요? 힘이 없으니까 100번을 하나요? 둘 다 맞아요 힘이 없어서 100번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를 못하러 여러분이 써먹겠습니까? 힘도 없는 전제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없지 않아 보이더라도 일터가 중요한 분은 와서 안수 100번만 좀 받으세요 제가 조금 더 지나면 허리에 힘이 없어서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결단을 했어요 400명 넘어가는 날은 제가 항상 100유로씩 감상금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봐야 12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0명이 안 되면 목사님 황금 안 하겠네요 그래서 400명 안 되면 90유로씩 하기로 했어요 제가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스스로 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뿐이잖아요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 그거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맴도는 거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는 우리는 약하고 광야이고 부족하고 서럽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쑥쑥 자라듯이 어젠가 도진이를 봤더니 또 벌써 컸더라고요 그래서 너 컸구나 그랬더니 네 큰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큰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50년째 같은 기도 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바꿔야죠 스스로 강하게 하고 116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일어서고 할 일 많은 세대에 우리가 선명한 DNA를 이식하고 나누어서 주님 앞에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는 주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가정들 다음 세대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여호사밭, 여호사밭 위기를 이겨내는 여호사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사밭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